벤슨 한 발 더 다가가서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벌 다툼 밀어넣습니다 벤슨 킬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벤슨 선수는 지금 아래쪽까지 다가가서 결국 특점을 만들어냅니다 치킨제 리바운드 부분은 그만큼 적성을 뛰어야지만 리바운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가로차기 시도에요 킬이 공 놓치면서 앞쪽으로 길게 러드벤슨 이번에는 조금 올라갔어요 역전을 허용하고만 부산 KT입니다 KT에서 한테 7점까지 벌려놓으면서 결국에 출발하다가 레드브드 선수의 야투 실패를 틈타 다시 또 앞서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킬 선수는 지금 두 선수가 같이 있다가 벤슨 선수는 리바운드 참여했는데 킬 선수는 뒤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속공까지 달려주는 벤슨 선수였습니다 킬 선수입니다 킬 선수는 리바운드 참여